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미래투자하라의 오세인입니다.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소프드뱅크 월드 행사 기조 강연에 나선 손정일 회장은요.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이고 AI가 모든 산업의 개념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솔트룩스가 어떤 회사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솔트룩스는 2000년에 설립이 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 부문에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 굉장히 IT,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솔트룩스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확히 사실은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는 뗄 수 없는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또 근대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똑똑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대규모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 정제를 해내는 기술에는 거꾸로 또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는 크게 빅오라고 얘기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플랫폼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똑똑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애덤이라고 부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인공지능 시장 확대를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셨습니다. 신제품 톡볶 1.1 그리고 어시스턴 2.0을 내놓으셨는데 이 신제품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들어볼까요? 보통 한국에서 챗봇이라는 얘기, 물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챗봇이라고 하면 사람이 무엇이라고 기계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고 시나리오를 미리 기계한테 다 질문과 대답을 가르쳐주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는 미리 시나리오를 짜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질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이번에 출시를 한 톡보시라는 엔진은 단순히 시나리오 기반한 질문과 대답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질문의 내용과 뜻을 이해해서 적합한 답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상황에 적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담 어시스턴트라는 시스템은 이 기반 위에 대규모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상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시스템은 이미 금융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리고 시나리오 이외에도 질문의 의도, 뜻을 이해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뉴스 서비스, 지니뉴스가 사용자 5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만큼 영향력도 정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니뉴스는 저희가 어떤 돈을 번다거나 또는 어떤 사업적인 성과만을 위해서 시작된 서비스는 아니에요. 일단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하고 많은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지니뉴스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공익성을 포함을 해서 국민들이 뉴스와 그리고 컨텐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현재도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지니뉴스는 각 개인 사용자의 관심과 그리고 선호를 학습을 하고요. 각 한 명당의 인공지능 하나의 페르소나가 만들어져요. 가상의 지적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하루에 대략 300만 개에 500만 개의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중에서 나의 주인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만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미디어 부문에 있어서도 단순히 과거에 있는 푸시 시스템 다시 해서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배우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아마도 미디어 생태계에도 새로운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솔트룩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가 매년 20%씩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은 뭔가요? 사실은 솔트룩스의 최근 성장을 어떤 핵심 기술 한 가지라든지 또는 시장 기회가 좋다라든지 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솔트룩스는 설립 일이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8년 된 회사고요. 매년 지난 18년 동안에 회사의 매출의 20% 이상을 R&D 자금으로 끊임없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와 또 다양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제품화되면서 최근에 인공지능 산업적 수요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여기에는 솔트룩스의 창업 정신이나 또는 새로운 것을 혁신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들 또 그러한 일종의 기업가 정신들이 밑바탕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18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R&D,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또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솔트룩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고객사나 고객들은 이 AI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상당히 피상적이고요. 특히 알파고나 알파제로와 같이 이세돌과 같이 대단히 탁월한 사람 특히 인류를 이겨냈다는 것에 해당이 되는 기대 때문에 인공지능 시장이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하이프, 우리말로는 과장되어 있고 좀 거품이 일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실제 현재 인공지능은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최고의 바둑기사를 이겼기 때문에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죠. 아마 그 갭은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년, 10년이 아니라 어쩌면 20년, 길게는 50년 이상 동안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솔트룩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장 현실적인 제품과 기술들을 또 가장 효용성 있게 지장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고객하고 협력하고 또 소통하고 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친절한 소개를 해내야 되는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그만큼 솔트룩스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솔트룩스가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 모델이나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 제품들 이런 거 있나요? 네, 솔트룩스는 연구개발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 재정적인 것도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R&D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적자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든요. 대단하신데요. 네, 이렇게 쌓여있는 자본적 역량하고 또 최근에 투자받은 것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와 또 레버리지 또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M&A나 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이미 해외 법인과 지사들이 있는데요. 조인트 벤처나 또는 해외 법인의 확대와 같은 형태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솔트룩스는 이제 B2B 중심의 솔루션 기업인데요. 한 3년 전부터는 서비스 부문의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기반한 서비스라든지 또는 현재 지니뉴스가 유일하게 B2C 서비스인데 지니뉴스 외에 온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B2C 서비스에 대한 기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매년 11월 달에 솔트룩스 애니얼 컨퍼런스라고 해서 한 천 명 정도가 모이는 기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때 올해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실 만한 새로운 기술들이 공개되고 또 사업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올해는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는 소셜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로봇들과 결합되는 모습들을 아마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B2C 중심의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특이했던 게 굉장히 또 바쁘세요. 민간위원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활동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임무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은 DNA라는 이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적 노동을 기계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미래를 만들자라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DNA가 데이터하고요. N은 네트워크인데 5G 네트워크. 그리고 A는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생태계와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적 구조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요.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많은 투자와 지원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정책과 그리고 또 제도적인 측면,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 제도 문제에도 관련이 깊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과 또 심의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심의를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5명의 장관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또 민간인으로서 저는 이제 이반되어 온 정책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를 하고 또 산업발전과 그다음에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서 굉장히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언론 인터뷰를 보고서 내심 놀란 점이 대표님께서 그런데 AI 산업을 주도해 가고 계시지만 한국은 AI 강국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 제가 AI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아마 그 인터뷰를 하신 기자님께서 제목을 그렇게 뽑으신 것 같아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이길 수 있겠냐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인공지능은 크게 네 가지의 혁신 동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 동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인재 부분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한 인재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20분의 1, 30분의 1입니다. 수가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적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 표현보다는 미국, 중국에서 상위 5%에 해당이 되는 전문 기술자와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체 인구보다 많아요. 정말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저주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한 절대적인 총체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한민국을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 스트럭처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국가가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한국이 사실 중국과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강점을 가지기가 현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거냐 하는 질문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사슬, 밸류체인에 우리의 가치를 명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요. 그들과 협력을 해서 그들 생태계와 우리 생태계를 협력체계로 만들어내서 소트룩스라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국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AI 강국이 될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요. AI 강국이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처럼 경쟁 구도보다는 이 둘과 협력체계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 또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강국으로서 경쟁 구도라기보다 협력체계로 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최근에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안에 대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쪽을 앞세워서 보관을 내놓았는데 AI에만 향후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기술 선점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건가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뿐만 아니라 AI 기반한 산업을 동인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어떻게 보자면 핵심 동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빠르게 아마 재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갑자기 돈을 천만 원, 1억을 준다고 해서 배우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최소한의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훈련을 하고 제대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제도 시스템은 파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해요. 이게 규제 정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유턴이라고 쓰여져 있는 데에서만 유턴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유턴 금지라고 쓰여 있지 않은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규제를 이반을 하는 방식의 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버도 불법이고 에어비앤비도 불법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불법이라고 현재까지 보는 게 맞겠죠. AI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많은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프라이버시 문제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체만 노력하거나 자본투조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학계 쪽, 또 대학들, 그리고 또 정부 및 연구소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인재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렇게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것도 한 두 가지 축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의 대학생들이나 또는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양성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게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도 설립을 하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 해당이 돼서는 아마 내년부터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인재도 양성을 하고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을 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돼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그게 그닥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인력의 자리조차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현재 타이밍상에 지금부터 양성을 해서 과연 그게 효과를 낼 수 있겠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한테 프로그래밍과 코딩 교육을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과 코딩의 인공지능 개념을 포함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런 우리도 좀 장기적인 오히려 단기적으로 뭘 해낸다는 거 왜 장기적인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의 전문 인재들이 많이 있는 30대, 40대 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력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것들도 정부와 그리고 산업계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 물론 한순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끈기도 필요하고 뚝심도 필요하고 2, 3년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정도로 바라보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지만 맺을 수 있는 결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에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정이 내리고 또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우리만의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미래에 국가를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래를 날라가기 위한 로켓의 엔진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그 독자적인 기술이나 독자적 산업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에 연결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나 또는 의료산업계에 연결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또한 다양한 산업, 예를 들자고 한다면 에너지 산업 같은 데 결합이 되거나 자동차 산업에 결합이 되는 형태로 융합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공지능은 아마 미래에 데이터가 미래의 오일이고 쌀이라고 얘기한다면 인공지능은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제조업이나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 융합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의 기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산업화는 언제쯤 가시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인공지능 얘기 이전에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집에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쇼핑도 할 수가 있고 호텔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거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만큼이나 사실은 그 이전에 인터넷이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인터넷 중에서도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태동이 된 게 1992년이에요. 그리고 1997년도에 이에 기반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닷컴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인터넷 회사가 우우죽손 생겨난 게 2000년과 2001년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회사들, 거의 인터넷 회사의 80% 이상이 망했죠. 2003년, 2004년에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04년, 2005년부터 국내는 네이버, 아마존, 구글과 같은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인공지능 산업도 마찬가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자면 가장 거품이라고 본 거품이고요. 기대감 높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부로 시작을 해서 아마 내년 후년도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인 제품과 실질적인 가치로서 국민들한테 선택이 돼야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게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제2의 구글과 제2의 네이버가 아마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산업화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지스 모델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아마 향후 5년 내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국내 인공지능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32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계시다 들었는데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한 1년 동안에 저희가 시어리즈 B하고 C에 해당이 되는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통 스타트업들처럼 투자받은 걸로 운영 비용을 사용하고 또 이제 버닝아웃 돼가는 기업은 아니죠.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경쟁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다양한 비지스 모델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과는 별도로 솔트룩스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들과 투자와 협력 관계를 맺어냈고요. 또 그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저희가 FI라고 얘기하는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뿐만 아니라 스트레티직 인베스터 SI에 해당이 되는 전략자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 또 그런 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의 목표가 아니라 그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내 기업이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큰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솔트룩스가 매년 SAC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벌써 13년째라고 합니다. 올해 11월에도 개최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열게 된 배경이 뭔가요? 사실은 13년 전에 저희 회사가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일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또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선도 기업으로서 단순히 기술 개발하고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유의성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분들과 또 세계적인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매년 세계적인 석학분들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솔트룩스와 협력을 통해서 과연 이런 기술들이 핵심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또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러한 시민들 그리고 또 생태계 안에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호흡하려고 노력했었던 솔트룩스의 과정들이 솔트룩스에 많은 기대를 하도록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부여해주고 또 파트너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행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트룩스에 향후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목표하고 계신 바 아니면 비전 같은 거 있으신가요? 솔트룩스가 18년 전에 설립을 했을 때 저희가 꿈꿔왔던 세상이 있습니다. 크게 두 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솔트룩스의 기업 사명서가 있습니다. 흔히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식을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 심지어는 기계하고 기계 사이의 지식을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을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아마 어쩌면 향후 10년 내에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0년, 30년 후에 가능하리라 믿고 그러한 꾸준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주 있는 핵심 기술을 다양한 파트너들 또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상장 외에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고 또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으로서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해나가자는 꿈 그리고 아마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큰 꿈 중에 하나가 세상 인구의 절반이 우리 기술을 썼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아직도 제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의 설립 취지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세상 저도 함께 저희도 함께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해서 대표 인공지능 기업으로 성장한 솔트룩스의 이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공지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에 투자하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